제이프볼! 상대가 압박하면 뒷공간 많이 빈단 말이야 옆에서 안 도와주면 우리 뭐 플레이 못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하야 다시! 에이! 에이! 3자리 간다! 다음이 감스터 FC랑 가는 대 일단 1승이 다 났습니다 다음 경기 여유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팀이 첫 경기를 했기 때문에 감스터 FC는 첫 경기고 hi to fc는 체력적으로는 조금 불리할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 첫 경기에서 어느정도 흐름은 알잖아 우리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그래서 첫 경기처럼 하는 쪽으로 나가보자 상대편에 은광이가 은광이가 어떻게 하냐면 때리는 척 하면서 접는 걸 많이 하거든?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뺏으려다가 달라붙거나 그런 거 조심하고 상대 중앙 수비도 신장이 크니까 또 중앙으로 하면 다 따일 수도 있어 상대 중앙 수비가 되게 신장이 커 지난 경기처럼 사이드 플레이 많이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보자 위에서 지금 마무리를 해줘야 돼 위에서 나도 그렇고 마무리를 못 해주니까 뒤가 너무 힘들어 슈팅 밖으로 나가도 되니까 그냥 마무리 꼭 하고 와야 돼 영준이도 슈팅 과감하게 때리고 상대가 진짜 잘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전반에 했던 것처럼 우리 아까 경기했던 것처럼 우리 플레이 하자 팀적으로 하나로 뭉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파이팅 하자 키프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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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은강이 주장이야? 네! 이 그림 맞아? 여기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 그림 맞아? 오히려 이 그림 맞아? 제 그림 맞아? 이거 내 그림 맞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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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meu, 안녕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하자, 나!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하자, 나!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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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우리 춤이 나? 쫓아저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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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프볼 할께요 지난 경기처럼 똑같이 제이프볼 잘했어 다 풀어가 그렇지 다 między 코드 Sid 파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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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드 난 một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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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반다 영준아! 영준아! 에이! 스팸야! 턱! 오! 오! 으악! 오! 집중해! 왜야! 집중해! 사이드로! 사이드로! 인하 다시! 우리꺼 아니에요?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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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쌓인다 이거 길게! 그냥 길게! 길게! 오케이! 돈다! 민고! 민고! 민고 좋아! 여기 1대 1! 야! 밀어!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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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왼발이야! 괜찮아! 왼발이야! 괜찮아!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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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이야! 왼발! 조용히 leaving 우왕! 조용히 활발! 상놈아! 상놈아! 막상놈아! 상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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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상놈아! 아 안 되면 뒤에 에이 왜 괜찮아 왜 괜찮아 이빨 깨졌어 이거 이거 랩랩랩 이빨 깨졌어 이거 이빨 깨졌는데 이거 어떻게 보존 들어갔어 지금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범용쌤 창권이 안 돼 앉아있어 편하게 앉아있어 이거 어떻게 보존해야 될까 창권도 누워있어 준비하자 한쪽 가자 한쪽 우리 들어가 준비해 가자 가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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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이 이 포기 승ynn Khong 아 충격하 충격하 침착해도 돼 침착해도 돼 우리 이기고 있어 에이 숨겨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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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누야 사이드 이누야 그렇지 사람다 이제 사람 사람다 사람 단대 전환 지효 자 무혜야 뒤에 따라오는거 무혜야 무혜야 뒤에 따르는거 보고 승겨배 반대 보고 여기 두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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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좋아 뭐야 빨리 반짝해 반짝해 같이 해야돼 앞으로 앞으로 영주야 니가와봐 영주야 니가와봐 영주야 살려봐 영주야 뒤에간다 머리 머리 야 얼른 해치게 위험적으로 해치하면 안되지 doubt 음 하아아 으아아 으 앤바나 으 까 파악하게 계속 친다 계속 친다 아 승배야! 받아! 승배야! 받아줘! 받아줘! 받아줘야 돼! 사이드 봐! 사이드 봐! 승배야 좋아! 공이 너무 많다! 승배야 잡으면 전환해줘! 왜냐면 비어 많이 비어! 승배야! 왼쪽 좀 봐줘! 민구야! 민구야! 출발! 민구야! 출발! 민구야! 민구야! 나이스! 민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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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지금 좋아! 너무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우리 지금 급할 거 하나 없으니까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여유 있게 해도 될 거 같아! 볼 소유하면서 대신에 상대가 지금 압박이 강하잖아! 진짜 뭐 플레이가 안 된다면 그냥 길게 뒷공간 때려놔! 왜냐면 상대가 압박하면 뒷공간 많이 빈단 말이야! 왼쪽도 많이 비고 지금 전환 플레이가 돼야 돼! 승배가 볼 잡아줘야 돼! 네가 받아줘야지 전환도 되기 때문에 옆에서 안 도와주면 우리 뭐 플레이 못해! 다들! 볼 많이 받으려고 해! 상대가 압박이 강하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플레이가 더 안 된다고! 지금 우리 이기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으니까 후반전 준비하고 그리고 사모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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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호가 이번에는 공격형 쓰고 이번에는 승배기 한 번 쉬고 이번에는 승배기 한 번 쉬고 현진! 현진 앞으로밖에 안 쪼고 자 화이팅 솔리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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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브볼! 에잇! 에잇! 자 그리고 나들 안 다치게 쟤네 너무 다치게 들어오니까 다칠 것 같아 사모엘 헤딩 하는데 머리로 무예리가 꼴렀다 이거 진짜 무예라 아 무예리 시작합시다! 시작합시다! 알았다! 오케이 즐기자 즐기자 갈 수 있다! 오케이 제임브볼! 아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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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가! 가! 가야 돼 이거 한 번 가야 돼! 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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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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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u defect 오 paprika 오 seam 구 keen 구해 구 Something 구해물 founding 아 회의 에잇! 새뚜 마 승교 meal bow 에잇 워 이거 헐 형님! 1등! 흉뚝! 형준아! 형준아! 성민아! 성민아! 형준아! 성민아! 1등! 흉뚝 안 되면 다시! 안 되면 다시! 다시! 형준아! 다시! 바로 발에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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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환! 인환! 사이드! 민고! 때려! 때리고 싶은데 너무 촘촘해가지고 알았어 알았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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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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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아 돌리고 주로! 여기 뒤에 숨겨요! 동영아 돌리게! 동영아 돌리게! 동영아 extending! 동영아 넘겨만 동영아 돌리게! 동영아 돌리게! 민구 살렸어 민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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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현진아 현진 현진 반대전환 빨리 해 시음 인호 인호야 현진아 다시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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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마무리 마무리 숨겨봐 커버 있어 커버 있어 사이드 봐 사이드 봐 전화 저 위 저 위 들어가 찾아가 영준아 너가 해 안되봐 엑진 형준 좋아 형준 좋아 형준 좋아 갑니다 뒤에 갑니다 아 아 아 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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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버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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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 가운데를 살아봐 가운데를 살아봐 에이 성민아 숨겨봐 숨겨봐 나 있잖아 괜찮아요 너무 걸린다 우리 너무 걸린다 우리 가운데 사람 봐야돼 다시 떠야돼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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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수고했어 아 그냥 수고했어 죄송합니다 어차피 올라갔어 우리 죄송할게 없어 진짜 다들 너무 열심히 뛰어주고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이제 한 팀이 돼서 이제 4강 올라갔으니까 다음주 준비 잘해서 우승 목표로 해봅시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J44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해요 여기 팀 왜 이렇게 잘해요 저희랑 해보니까 어때요 저희는 와 너무 잘해요 진짜 오히려 저희보다 훨씬 더 강팀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감스트 감독님께서 전술을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진짜 감스트 FC 전체가 진짜 다들 너무 잘하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딴 데도 잘하는데 결승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요? 네 다시 한번 부탁해요 이게 대회라서 과몰입이 싸우니까 미안해요 진짜 우리도 아 네 괜찮습니다 나도 과몰입하게 되더라고 진짜로 대회가 그런가 봐요 네 대회라는 게 그렇고 또 축구라는 스포츠가 안 부딪힐 수가 없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하고 오늘 저희 팀 만난 소감 한번 해주세요 어 만난 소감은 리더가 확실히 주장이 자리잡혀 있으니까 너무 잘하고 진짜로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darn이 안보이더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이제 결승의 소품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기원став FC하고 만나서 좋은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잘 목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이프힘 hosport입니다 개인적인 소감은 저희 모든 선수들이 진짜 자기 위치에서 진짜 너무 다들 열심히 싸워주고 기대 이상의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팀의 경기력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심지어 상대팀 선수들이 프로에서 전부 이름을 날렸던 선수들을 상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팀이 너무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감스트 FC랑 할 때 공이 너무 많이 안 와서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사이드 플레이를 더 잘했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고 그리고 풍기사무엘 선수 앞니가 3개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가 있어가지고 저하고 같이 응급실을 갔는데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머리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해서 다행이고 대신에 사무엘 선수가 윗발이 부러져서 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헤딩을 하면서 진짜 고생해준 사무엘 선수한테 너무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도혜리가 회복 잘했습니다 팀이 잘 준비해서 이번에는 예선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이번에는 우승을 목표로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호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